어우 잘 걸렸네요 어우 잘 걸렸네요 자 오늘 난구 배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그림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일단 쳐볼게요 어우 잘 걸렸네요 어우 잘 걸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테이블마다 조금씩 리버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역회전을 주고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구장에서 역회전 주고 한번 센타 노리면 여기로 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끄러운 테이블들은 안 들고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한 포인트 정도 더 가면 여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지금 여기 맞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이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을 맞추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코너에서 쳤을 때 저기 3포인트 정도 노리고 굴려주시면 자 맞았죠 또 이번에도 공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공을 치시다가 이것도 이제 확률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셨는데 좀 실수하시잖아요 조금 세게 쳤어요 안 맞았어 이 노란 공을 맞아도 사실은 두 번째 찬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여러 가지 상상력도 발휘되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쳐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